자 근데 안쪽부터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건 둘째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리치 한 단을 만드는데 필요한 반차가 몇 센치 필요하다? 5센치 필요하다 자 그럼 5센치로 계산해보자 5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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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몇 단 나아? 3개 나오지 땡 2개 땡 2개반 땡 보통 물결웨이브 만들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실수가 어떤 거다? 스타일링은 얘들아 공식이야 일정한 공식이 있어 그래서 그 공식만 외우면 기본적인 이론만 외우면 그냥 너무 쉬워 당연히 꼬리빗 어디 있을까요? 집에 있을까요? 네네 저기 장이 있죠 장이 있죠? 저희도 많이 갖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뭐 한다고 했지? 플랫 아이롱 플랫 아이롱 한다고 했죠 플랫 아이롱 기본이 되는 웨이브 뭐죠? 물결 물결 왜 물결이야? 근데 우연아? 플랫 아이롱 기본이 되는 웨이브가 왜 물결이야? 면 드라이구 면 드라이구 그치? 면 드라이구 그치? 자리에 맞추기 그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론 설명 해줄 테니까 숙제예요 자 컬링 아이롱이랑 플랫 아이롱이랑 차이는 뭐냐면 그냥 아이롱의 모양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털링 아이롱은 어때? 똥글지? 마라 쓰는 형태 에스컬에 적합 플랫 아이롱 보면 어때? 패널이? 플랫하지? 평평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면계열에 적합 면계열이면 뭐야? 스트레이트 시컬 물결 웨이브 여기에 적합한 게 뭐다? 뭐다? 플랫 아이롱이다 그래서 자 그래서 아이롱 같은 경우는 플랫 아이롱 할 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스트레이트 시컬 물결 여기에 적합한 아이롱이다 그러면 이제 뭐 스트레이트나 물결 같은 경우는 우리 다 할 줄 알잖아 다 할 줄 알지? 그럼 물결 웨이브부터 진행하면 되는데 자 물결 웨이브 진행하기 전에 그것만 생각하면 돼 플랫 아이롱 중에서도 라운드 살짝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 평평한 것도 있거든 라운드랑 플랫 아이롱 차이는 그냥 어느 정도의 굴곡이 있느냐의 차이거든 그럼 라운드가 플랫보다 당연히 시컬이나 뭐에 적합하다? 시컬이나 컬감을 만드는데 조금 더 익숙하다 편하다 단 플랫 아이롱 같은 경우는 피는 데에 적합하지만 너무 강한 커브들 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판넬의 길이만 보면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플랫 아이롱이 이 가로폭 말고 이 세로폭이 보통 2.5cm 정도 돼요 2.5cm 그러면은 우리가 딱 찝었을 때 꺾고 내려왔을 때 우리가 릿지 한 단을 만들려면 몇 cm 정도가 필요할까 컬링 아이롱 같은 경우는 30mm면 한 바퀴 도는데 몇 미리 필요하다 그랬어 30mm면 6cm라고 했지 똑같아요 이게 2.5cm면 단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 5cm 정도의 간격이 필요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컬링 아이롱이랑 똑같이 플랫 아이롱 같은 경우도 웨이브를 넣는 위치에 따라서 안쪽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는지 바깥쪽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는지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보통 플랫 아이롱 같은 경우는 물결웨이브니까 여기서 아웃커브 되는지 인커브드 되는지가 중요하겠지 그러면은 아웃커브드나 인커브드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시작하는게 중요할까 윗돈부터 시작하는게 중요하겠죠 그럼 그거랑 상관없이 볼륨감을 우선시한다면 윗단 부터 시작하는게 위에단 부터 시작하는게 맞겠죠 이해하셨죠 은호님 이해하셨죠 송이님 이해했을까 이해 못한거 같은데 어차피 보면 아니까 자 그럼 섹션의 크기 먼저 나누는데 섹션의 크기는 가급적이면 2.5cm가 넘지 않도록 타주는게 중요해요 왜? 섹션을 너무 많이 트게 되면 릿지를 형성하는게 어렵고 섹션을 너무 넓게 뜨면 릿지를 만들었을 때 릿지가 흩어질 확률이 높고 섹션을 너무 좁게 뜨면 너무 릿지가 많아져서 단차를 맞추기 어렵고 가 있기 때문에 보통 2.5cm에 맞춰서 섹션을 탄다 근데 두상은 둥그니까 섹션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눠야 된다 라운드로 나눠야 된다 아주 좋아요 성장 많이 했어요 우리 우연님 자 그러면 전체적인 두상 파팅 맞춰서 선파팅으로 먼저 진행하고 2.5cm 섹션 크기 정도로 살짝 끝을 굴려서 라운드로 해갖고 핀셋 처리를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상 둥그니까 후대각 다이어그널 허리존탈 버티컬 중에 무슨 섹션 써야 될까 허리존탈? 두상이 둥글잖아 여기서 만약에 물결을 이제 릿지를 넣어갖고 이렇게 쭉 디자인을 할거야 다이어그널 무슨 다이어그널? 전대각 후대각? 후대각 그렇지 좋아요 아주 그냥 퀴즈가 그냥 싹싹 나가네 자 그러면 먼저 시작할 건 뭐냐면 안쪽부터 들어가는 작업을 먼저 시작할 거예요 안쪽 자 근데 안쪽부터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건 둘째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릿지 한 단을 만드는데 필요한 단차가 몇 센티 필요하다? 5cm 필요하다 자 그럼 5cm로 계산해보자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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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몇 단 나와? 세 개 나오지 땡 두 개 땡 두 개 반 땡 왜냐면 릿지를 만드는데 계산하는 게 인커브드 같은 경우는 인커브드라는 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커브드 같은 경우는 5cm가 필요해요 근데 안쪽으로 눌러주는 이 커브드 같은 경우는 인커브드의 절반 크기만큼은 눌러주면 돼요 보통 물결 웨이브 만들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실수가 어떤 거다? 릿지 단차를 계산을 못해서 웨이브가 눕는 거야 그럼 인커브드 안으로 넣어주는 커브드를 너무 길게 눌러주면 물결 웨이브 무조건 어떻게 된다? 자빠진다 그래서 인커브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웨이브 같은 경우는 5cm 잡아주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커브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준다? 절반만 해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볼게 5cm 2.5cm 5cm 하면 몇 단 나와? 2단 나오지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물결 웨이브는 2단 밖에 안된다 자 그러면 끝에 커브드를 무시하고 들어가 보자면 들어가서 안으로 에벌드라이 한번 훑어주고 안쪽에서부터 시작하겠지 두 삼각도에서 최대한 다운 해주는게 좋는데 많이 들어주더라도 천체축을 중심으로 해서 45도 이상 들지 않는다 요정도가 맥시멈이다 자 그럼 요 상태에서 다이겐으로 들어갈거니까 사선으로 들어가주고 45도 정도 꺾은 상태에서 5cm 정도 당겨주고 안으로 들어가는거 짧게 넣어주고 다시 인커브드를 잡아서 넣어주면 요렇게 물결이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요한건 뭐다? 요기를 길게 잡아줘야 된다? 짧게 잡아줘야 된다? 짧게 잡아줘야 된다 보통 물결할때 지금 보면 제가 만든거는 엄청 땡글땡글하게 잘 살아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었을때 이렇게 옆으로 휙 누우면 뭐가 문제야 안으로 넣어주는걸 너무 길게 잡아서 문제라는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잡은 상태에서 5cm 정도 릿지 먼저 만들어주고 안쪽으로 넣는걸 짧게 넣어주고 다시 바깥쪽으로 쭉 꺾어서 내려오면 이렇게 물결웨이브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때 보면 V자 모양으로 맞게 넣어줬죠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실수를 하나를 했네요 무슨 실수 했을까요? 휘었어요 휘었죠 왜 휘었을까요? 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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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부러 휘게 보여준거거든요 진짜에요 지금 잘못된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거에요 지금 보면 아이롱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아까 반대쪽에서 들어갔을때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무슨 차이일까 각도 아이롱이 들어갔을때 아이롱이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모양 그대로 나와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나와보이는거죠 눕지 않게끔 하려면 아이롱을 어떻게 해야된다? 안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가급적 두상과 따라가는 느낌은 맞지만 각도만 후대각 다이그널이고 두상 안쪽까지 따라가면 안된다 여기서 약간 평평한 느낌에 가깝게 아이롱을 이렇게 각도를 조정해줘서 하는게 중요하다는거에요 좀 더 길어졌죠 아까 위에보다 그럼 이번에는 몇단 나올 수 있을까요? 세단이요 세단이요 한번 계산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애매하네요 그럼 어떻게 된다? 두단만 넣어준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눕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다시 아이롱을 세워준 상태에서 잡아주고 에벌드라이 잡고 자 왼손 콤의 역할들을 잘 봐요 왼손 콤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45도로 들려있죠 그럼 여기에서 콤을 넣었을 때 밑으로 쭉 내려갔을 때 제가 이걸 텐션을 일부러 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빗살로만 받치고 있을까요? 받치고 있는거죠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들어갔을 때 리티 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무시하고 45도로 꺾어서 그대로 연결 다시 여기서 텐션 주지 않고 밑으로 다시 여기서 그대로 잡고 꺾어준 상태에 그대로 빼주면 이렇게 물결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시작되는 부분에 약간 짜국 생긴거 봤죠? 이거 짜국은 왜 생길까요? 아니 진입됐을 때 아이롱을 꺾어서 진입해서 그래요 이 짜국을 주고 싶지 않으면 평평한 상태에서 45도 맞춰서 진입하고 그 다음에 꺾으면 되고 약간 안쪽이라서 짜국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각도 무시하고 그대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겉단 같은 경우는 짜국이 생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러면 진입되는 각도 자체를 조정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짜국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45도 각도로 모발을 들었을 때 아이롱을 먼저 45도로 주고 천천히 이렇게 꺾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안쪽으로 각도 맞춰서 천천히 눌러주고 다시 각도 맞춰서 천천히 빼주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때요? 짜국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반대쪽에 비해서 훨씬 깨끗하게 나왔죠 이거 잘 계산해야 돼요 이번에는 누웠어요? 안 누웠어요? 안 누웠죠 아까는 각도가 잘못됐던 거예요 유의해야 돼요 각도를 눕지 않는 각도로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 이 양쪽의 릿지 밸런스가 동일하게 떨어져요 무조건 예뻐요 동일한 릿지 계산 자 그러면 이 위에 한 섹션도 올라가면 이번에는 릿지 한 개가 더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선해 봐야 될 거 같아요 뭐 있다라고 확신할 수 없을 거 같고 잡았을 때 5cm, 2cm, 5cm, 2cm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까지 조금 애매해요 근데 여기가 좀 또 넓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단으로 가야죠 그러면 가운데 부분 먼저 잡아주고 자 릿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에벌드라이 가볍게 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기 쉽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몸을 옆에 서서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그런 거 여러분들 보는 거 무시한 상태에서 제가 진행하면 옆으로 선 상태에서 고객과 내가 가급적 최대한 수평으로 어깨 라인이 수평으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자 모발 갖고 와서 밑에서 작업된 모발들을 갖고 오면 안 되겠죠? 빼주고 각도 45도 만들어주고 45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같은 각도 들어가서 꺾어서 밑으로 내려오고 다시 눌러주고 다시 여기서 안쪽으로 넣어주고 해서 이렇게 릿지 단차 만들어줬으면 여기서 자 몸 바깥으로 빠지는데 바깥으로 빠지는 건 왜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두 상이 둥그러워서 발의 위치가 이동해야겠죠? 자 이동했지만 아이롱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평평한 느낌 유지해서 같은 각도로 자국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잡아주고 자 눌러주고 다시 여기서 그대로 릿지 잡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연결되게 같은 흐름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서서 잡은 상태에서 쭉 잡고 여기서 하나 자 안쪽으로 눌러주고 다시 셋 잡아서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면 동일한 릿지 단차로 만들어 놓았는지 체크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높이감을 체크를 잘해야 돼 여기가 살짝 올라오고 여기가 살짝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뒤에서 보고 아 다음에 할 땐 여기를 조금 더 올려야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봐야 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단의 디자인이잖아 마지막 단의 디자인을 할 때는 최대한 집중해 주는 게 좋겠죠 똑같이 이렇게 잡아줘요 자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거 하나는 있어요 어떤 거냐면 모류를 잘 봐야 돼 모류를 모류에 틀어진 느낌이나 전체 모류를 잘 보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크게 문제 없다고 판단했어요 자 이번에 잡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딱 봐도 모발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그러면 느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5cm 2cm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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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단 나와요? 3단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섹션의 폭이 어때요? 넓죠 그러면 줄여서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왜? 뿌리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섹션의 폭이 너무 넓으면 어떻게 된다? 안에까지 아이롱을 넣기가 힘들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잡고 다시 아이롱 플랫 아이롱 잡아주고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뿌리부터 시작되겠죠 자 뿌리부터 시작돼서 자 한 섹션 잡고 한번 에벌드라이 훑어줘요 에벌드라이를 왜 해주는 거예요? 결정리 그리고 수분정리 그리고 윤기 반점하자 그리고 열이 들어갔을 때 아이롱을 한번 이렇게 열을 한번 훑어주고 내가 모발을 이렇게 잡잖아? 그러면 얼마나 열이 들어가는지 모질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아이롱을 했는데 아이롱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보면 열이 좀 오랫동안 모발에 머무는 사람들이거든요 열이 날아가면서 컬이 만들어지는데 열이 안 날아가면 그런 사람들은 컬의 정착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잡고 자 뿌리부터 해서 세 단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결 잡고 하나 짜국 남지 않게 최대한 작업해주고 안으로 눌러서 둘 안으로 눌러줄땐 길게 누른다 짧게 누른다? 짧게 누르죠 근데 여기 너무 짧게 눌렀다 짧게 누르지 너무 짧게 누르지 않도록 잡아주고 다시 잡고 다시 잡고 여기서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세 단으로 떨어지죠 자 단차를 잡았을 때 여기서 피드백을 봐야 돼요 지금 보면 언뜻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땐 나빠요 잘못한 거 같아요 뭘 잘못했을까? 가운데의 릿지가 양 끝의 길이보다 좀 짧은 거 같아 그러면 다음에 수정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늘려야겠지 이런 거를 스타일링 할 때는 수정을 계속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잡았을 때 양쪽 끝이 조금 처진다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걸 수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이롱의 이렇게 수평으로 꺾인 느낌 말고 아이롱의 각도를 좀 더 잡아서 작업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가운데 부분을 좀 더 길게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전에 보다 살짝만 길게 잡고 이렇게 지러가면 이게 더 맞는 밸런스라는 거죠 밸런스로 봤을 때 가운데, 아까 여기 가운데가 짧았잖아요 여기는 적당한 거죠 자 그럼 반대편 들어가고 이 다음부터는 다른 테크닉으로 알려줄 거예요 자 들어가서 들어간 상태에서 한번 흙어주고 한번 흙어줘요 자 흙어준 상태에서 모발 잘 갖고 와서 자 여기서 하나 자 단차 옆에 걸 보고 작업하는 게 중요해요 둘 셋 여기 살짝 길게 빼주고 넷 다섯 이렇게 작업하면 떨어졌을 때 가운데 짧은 게 좀 백업이 됐어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테크닉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꿔줄까 밑에서부터 들어가는 걸 바꿔줘요 그리고 물결웨이브 같은 경우는 작업하면서 만약 고객님이 약간 살짝의 처짐이나 전체적으로 약간 느낌 자체가 거칠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스프레이 살짝 이렇게 뿌리면서 작업하셔도 돼요 물결웨이브는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좀 더 텐션감이나 깨끗한 느낌을 좀 더 유지할 수 있거든요 얘도 가발이라서 잔머리가 좀 나오잖아 그러면 뭐 고객님한테 실제로 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자 모질 정리했고 자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한다 그랬어요 인 커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잡고 자 안쪽부터 커브 똑같아 만드는 거지 하나 여기서 눌러줘 짧게 둘 다시 올라가면서 셋 꼬리 밑이동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서 잡아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제가 지금 옆에 서서 해갖고 약간 모양이 짜그러진 건데 바디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정확하게 서 있는 게 중요해요 가운데 할 때 어디 서 있으라고 그랬어? 가운데 서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짜그러진 모습은 제가 인정해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왜냐면 바디 포지션을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하거든 자 그럼 여기에서 작업했을 때는 정확하게 바디 포지션 잡고 진행을 해보자 자 잡고 자 한번 훑어줘요 자 이것도 팁인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딱 봤을 때 여기 잔머리 많아 보여요? 저거 보여요? 많아 보이죠? 이렇게 잔머리가 많아 보일 때는 되게 소프트한 스프레이 살짝 뿌리고 작업하면 도움 돼요 근데 딱딱하게 굳는 스프레이 쓰면 안 돼 이렇게 한번 훑으면 잔머리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끝에서 하나 자 중간에 잡고 다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데 잔머리 부분 잘 정리해서 자 위로 올라가주고 눌러주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잡아주면 떨어졌을 때 바디 포지션이 나오니까 훨씬 예쁘게 작업 됐죠 근데 여기서도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뭐가 있을까? 맨 밑단이 좀 길어졌지 이거 왜 길어졌을까? 이게 잘못돼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 아이롱 작업했을 때 얘를 보고 작업했단 말이야 얘를 가이드를 주고 근데 얘 자체가 틀어졌기 때문에 얘도 같이 틀어지게 되는 거지 그런 실수를 줄여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럼 반대편에서 작업할 때도 고려해야지 뭐 여기서는 근데 수정을 안 할래 왜? 이거 어차피 이제 겉단에 올려오면 다 덮이는 부분인데 무리해서 수정해서 망하는 것보다는 기존 단수에 최대한 맞춰서 작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덮이는 구간에서 최대한 신경 많이 써주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작업할 때는 꼬리빗과의 약간 호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꼬리빗이 손처럼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잡고 일단은 이 단차에 맞춰서 작업 마지막 단 떨어지는데 마지막 단 떨어졌을 때 여기 끝에 부분은 이 단 마지막 한 단은 빼놓고 작업하는 게 좋겠죠 왜? 너무 많은 양을 잡으면 작업하기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그럼 두상에서 넓게 펴지니까 넓게 펴지는 부분을 잘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아서 여기가 떨어지지 않잖아 물결은 뭐야? 떨어지는 위치 그대로 디자인이 나오잖아 그러면 두상에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한 섹션 얇은 것 같고 지금 전체 다 커버되죠 그럼 여기에서 작업했을 때 두 번만에 작업하는 것보다 조금 디테일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나눠 놓고 작업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한번 뿌리부터 에벌로 결정이 들어가고요 정확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바디 포지션 정확하게 잡을게요 잡아준 상태에서 잡고 끝머리 먼저 하나 안으로 눌러주고 꼬리빗 이동 다시 잡아주고 다시 꼬리빗 이동 눌러주고 여기서 어떻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커브 잡아서 싹 데려주면 떨어졌을 때 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졌을 때 지금도 약간 수정할게 보여요 여기 있는데 좀 집중해서 해야 돼요 여기가 지금 너무 길어졌거든요 길어진 부분 조금만 줄여줄게요 단차 오케이 굿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물결 느낌 정확하게 떨어졌고요 자 다시 여기 떨어지는 부분 뿌리부터 결정리 텐션을 가급적이면 꼬리빗의 텐션을 잘 조절하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보면 릿지 단차 이게 정확하게 맞췄죠 여기서 잡고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안으로 싹 여기서 살짝 눌러주고 다시 잡아줬을 때 꼬리빗이 바로 이동해서 휘어지지 않게 잡고 다시 꼬리빗으로 텐션 조절한 상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줘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나왔다 지금 보면 이렇게 눕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누울까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 원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누웠죠 왜 뭐가 문제일까 모류 때문에 그래 모류 내가 밑에서 생각했던 오류라 여기서 생각했던 오류가 다른 건데 그럴 때는 아이롱을 어떻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넣고 이렇게 수정 봐주는 거 그럼 어때요? 수정이 좀 됐죠? 수정을 좀 봐줘야 돼요 땡겨 갖고 와서 수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마지막 단 왔고 자 여기 마지막 단 왔을 때 얘 한 단으로 어디까지 커버될까 떨어지는 느낌 보면 이렇게 떨어지겠지 여기도 전체 다 커버되겠지 마지막 단을 많지 않게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잡아서 어디 위치에서 떨어지는지 대략적으로 위치 잡아주고 자 위치 잡아준 상태에서 결정리 뿌리부터 에벌드라이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뿌리부터 잡고 한 번 펴주고 떨어졌을 때 어디 위치에서 떨어지는지 체크 됐으면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 떨어질 거 같거든요 이쪽에서 그러면 저 안쪽에서 자 빵꾸난 부분들 여기를 좀 메꿔줘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메꿔줘야 될 부분 잡고 잡아주면 되고 자 여기서 망하면 수습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이렇게 메꿔주는 거지 이 틈이 내가 봤을 때는 벌어진다고 생각했거든 여기가 벌어져 있으니까 머리가 움직이는 힘 때문에 당연히 여기로 들어가 여기서 봤을 때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비어있잖아 머리는 비어있는 대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되게 요상한 습성이 있거든 왜냐면 공간이 거기 밖에 없으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거지 사람이랑 똑같아 사람이 먼저 살찌일 때 배에 먼저 살쪄 엉덩이에 먼저 살쪄 배에 먼저 살쪄 왜? 배에 공간이 많으니까 저거 배 복근 장난 아니에요 잡고 여기서 망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단차 세 개로 맞춰서 작업했지 근데 이게 완전한 원랭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했을 때 보면 일찌 간격을 내가 계산하기 나름이지만 적합한 건 일찌 단수 한 세 개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이드 작업하는데 들어가는데 사이드 작업하는데 어때요? 또 그냥 반복이야 여기까지만 보여줄게 잡고 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하나 꺾어줄 때 꺾어주는 양 어떻게 계산해야 돼? 리치 보고 계산해야지 들어가서 자 여기선 바로 세 단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잡고 반 나눠서 여기서부터는 왜 밑에부터 들어가냐 끝방향이 중요하니까 아웃라인 보여주는 부분 보통 여자 고객님들이 밑에 라인의 그 끝방향이 되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바깥으로 뻗치는지 안으로 들어간지가 여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하대 여기서 잡았을 때 최대한 단차 맞춰줄 수 있도록 하나 둘 자 여기서 이제 약간 머리가 이렇게 퍼지거든요 퍼질 때 퍼지지 않게 잘 잡아줘야 돼요 뭘로? 꼬리빗으로 잡고 눌러주고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아 지금 원래 여기서 이렇게 작업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여주느라고 제가 여기서 작업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말려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물결웨이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바디 포지션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럼 잡고 이거는 이제 여기 옆에서는 제가 여기서 보여줄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앞머리 라인까지 같이 떨어지지 그러면 여기서는 나는 여기 앞머리 라인 이만큼 버려요 잡고 자 잡아서 떨어뜨려 놓고 자 에벌 드라이 끝났잖아 에벌 드라이가 되게 중요해요 왜? 면계열 웨이브니까 에벌 드라이 잘 못하면 이상해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끝방향 잡고 자 안으로 눌러주고 다시 바깥쪽으로 빼주고 바깥쪽 빼줄 때 머리가 약간 한 번에 잘 잡힐 수 있도록 빼주는 게 중요하겠죠 바깥쪽으로 잘 빼주고 자 여기서 한 번 안으로 눌러주고 다시 여기서 잡아서 아웃커브드 될 수 있도록 데려와서 작업해 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얘는 어떻게 할까? 약간 쉽게 작업하고 싶으면 얘도 똑같이 뿌리부터 작업해주면 돼요 어떻게? 이 단차 맞춰서 하나 둘 단차만 맞춰주면 되거든 셋 넷 다섯 이렇게 단차만 맞춰주면 떨어졌을 때 이렇게 같은 느낌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면 머리가 여기가 안으로 이렇게 말릴 때 앞으로 내려서 말려갖고 얘가 이렇게 두상 따라서 이렇게 감기잖아 근데 이건 그냥 이렇게 두면 돼요 왜냐면 드라이 할 때 뿌리 잡기로 꺾으면 돼 그냥 여기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뿌리 잡기로 수정한다라는 마인드로 가면 되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보여줄 거란 말이야 오늘 잘 보고 있나? 시끼야 못하면 뒤집나잉 자 잡고 결정리 결정리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수분의 양을 적절하게 잘 알려주는 거 자 여기서는 깨끗하게 그냥 하려고 아웃부터 잡고 인 부터 시작할게 그냥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한 번에 깨끗하게 작업해 주기 위해서 잡고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는 리치 단차가 여기 딱 맞아야 돼 사이드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딱 맞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떨어질 때 얘 얘는 아까 전에 어떻게 작업했냐면 여기서 하나 둘 좀 자연스럽게 그냥 리치 맞췄거든요 둘 셋 넷 이렇게 맞췄거든요 근데 이게 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렵냐면 얘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붙어서 어렵거든 근데 얘를 이렇게 뿌리를 여기서 조정해서 잡으면 이렇게 뿌리를 여기서 조정해서 잡으면 이렇게 잡았을 때 왜 안 흐트러질까? 잘 잡아서 아니 처음부터 계산해서 처음부터 마지막 단 여기를 살짝 더 내려서 작업했어요 앞으로 쏟아지니까 여기서 머리를 이렇게 넘길 거라는 걸 제가 제가 중간에 설명을 했잖아요 아이롱 하기 전에 앞으로 쏟아지면 얼굴이 막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옆으로 넘겨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뿌리를 잡아서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한 단 낮춰서 작업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막 잡았을 때 이런 느낌으로 잡으면 단 맞춰서 떨어지는 기본적인 물결 외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오빠 장원영이다 장원영이에요 내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장영원 이렇게 알겠지 이해했지 그러면 플랫으로 이렇게 물결 웨이브 만들려면 중요한 게 뭐야 릿지를 계산하는 거 두 번째는 뭐야 단차 릿지는 뭐가 중요해 인커브드인지 아웃커브드가 중요한 거고 단차는 뭐야 단차를 몇 개 넣을 건지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웨이브를 작업했을 때 웨이브가 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릿지 단차가 정확한지 보려면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이렇게 장난 아니지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좌우 밸런스가 똑같지 이게 중요해 왜냐하면 물결 웨이브는 이 단차가 핵심이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집중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웨이브는 내가 늘 스타일링 수업할 때마다 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스타일링은 애들아 공식이야 일정한 공식이 있어 그래서 그 공식만 외우면 기본적인 이론만 외우면 그냥 너무 쉬워 전체적으로